하루 명언 공부 벌써 5월 입니다 먼저 5월의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태백이 쓴 세하국 이라는 시 6수 가운데 제 1수의 시입니다 5월의 천사는 눈덩이고 추워 꽃도 피지 않는구나 피리소리 속에 전류가가 들리니 봄빛은 아직 멀었나 보다 새벽에는 북소리 따라 싸우고 밤에는 안장 끌어안고 잠드는구나 바라기로는 허리에 칼을 뽑아 바로 누란을 베어버리고 싶구나 이 시를 남긴 이백은요 시 분야에 있어서 신선으로 불리죠 시선이라고 합니다 태백이라는 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구요 호가 청년 거사 흔히 두보와 함께 나란히 이두로 불리기도 하는 중국 최고의 시인이자 시선 이란 별칭으로도 널리 불리는 시인입니다 무려 천 편이 넘는 작품이 남아 있는 것에 비해서 그의 삶은 생물 연대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추정에 의존하고 있는 신비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환상적이고 호방한 시가 많이 남아 있는 편이고 좀 전에 소개해드린 시도 변방의 봄을 노래한 시입니다 아직 꽃도 피지 않고 천산에 남아 있는 눈을 보면서 변방의 오랑캐와 싸우는 병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올해 시 세하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하루 명언공부 5월 1일 애민자강 불애민자약 이라고 하는 순자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는 강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는 약하다 라는 뜻이죠 우리 독재 정권을 겪은 사람이라면요 애국애족이라는 구호 많이 들으셨죠 지금 생각하면 가끔 치가 떨리기도 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담보로 무작정 애국애족이라고 외치는 구호는요 그 자체로 폭력이었죠 국가시상주의에 입각한 애국애족이라는 구호는요 이제 정말 늙은 수구보수주의자들이나 입에 담는 아주 낡은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전을 읽다보면 종종 애국에 관한 일화와 명구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전 속 애국은요 거의 전부가 애민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순자에 관련 대목입니다 인재를 아끼는 나라는 강하고 인재를 아끼지 않는 나라는 약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는 강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는 약합니다 정책에 믿음이 있는 나라는 강하고 정책에 믿음이 없는 나라는 약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명쾌하죠 나라의 부강이 인재와 백성을 얼마나 아끼느냐로 결정된다는 요지입니다 이런 애민 사상은 지금 봐도 대단히 산뜻하게 느껴집니다 정치적 구호를 내세울 때도 깊은 생각과 철학이 동반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애국애족이 아닌 애민애국이었으면 어땠을까 어쨌거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를 담은 구호를 떠나 순자의 위구절을 음미해보면 정말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사회 오늘요 1917년 5월 1일 헐빈 중국 노동자와 러시아 노동자가 공동으로 5월 1일 5일 국제노동자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이 최초로 5일 노동자의 날을 경축했죠 그리고 1921년 5월 1일 제1차 전국노동자 대회가 광주에서 광저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광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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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